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에 권력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인사 조치를 통해서 수사팀을 헛어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한 찍어내기를 하더니 이임을 하면서 퇴임을 하면서도 아주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한 일들을 대해서 대부분 자화자찬을 했고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선례를 남겼다.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날 추미애 장관의 이임사를 두고 자화자찬 만들어놓은 뒤껏 이임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봐서 여전히 투쟁 모드를 갖고 있고 떠나는 마당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여전히 억압 또는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미애는 이날 오후에 발표한 이임사에서 전례없던 6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가리켜서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서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불가역적인 역사적인 설례를 만들어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았던 이것을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한 것처럼 역사적인 설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봐서 정말 추미애 장관은 이해하기 힘든 인물인 것 같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뼈아픈 일이지만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야 한다. 하는 것도 유체이탈적인 화법입니다. 장관이 이 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확산도 됐는데 집단 발병이 됐는데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강행과 법원에서 두 차례 집행정지 결정으로 징계의 문제점을 지정한 것 또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입을 꽉 닫아버렸고 또 잘못한 것을 겪고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경광부예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이게 흔히 좌파들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미애는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 계획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리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정말 추미애의 착각이 정말 도도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이 도도한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면 추미애처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추미애는 그걸 못하게 했고 오히려 아주 강압적으로 나의 영을 거슬렸다 이런 식으로 마치 본인이 제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억지로 밀어붙인 사건들이라서 결과도 지지부진하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지난해 채널A 사건, 라임 자산운용사건 등 모두 6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가운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2건에 거치고 있습니다. 라임 의혹 수사팀이 술접대 의혹에 윤리된 현직검사 3명을 김영남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윤각근 전 고검장을 알선 수제 혐의로 각각 기소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것 또한 억지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접대 의혹에 관련됐다 하는 것도 당초에 김봉현 라임 사태의 핵심 용의자가 접대했다는 거 천만 원어치 접대했다는 걸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그 자리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버렸다 피해버렸다. 그래서 다 먹은 값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이 안되더라. 다른 사람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억지로 엮은 것이 김영남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윤각근 전 고검장 기소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부터 수사를 해라 했는데 이것도 재판에 나와봐야 합니다.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수제, 돈을 받은 것이 뇌물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기소한 것도 이것도 임박해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발표하는 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어서 이전에 것도 관련된 것을 다 무혐의로 처범받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누구나 받으라도 맞다 하는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결제를 미루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등 채널A 사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미애는 아주 정글을 확실한 것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연수원으로 발령을 내고 직무 배제를 시킨 그야말로 전행을 했다. 지금 주미애는 나중에 직권남용제가 거의 대부분 본인이 한 행위들이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 코버나 컨텐츠 합찬 의혹 등 수사도 지난해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대거 기각된 뒤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억지로 엮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휘권을 난발한 것 아니냐 하는 나오지만 주미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미애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한 부분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미애는 이날 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략인 공서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계획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개혁에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처를 겪으면서 검찰개혁에 마중분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항했던 게 바로 공수초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를 막았다. 권력 비리. 지금 울산선거 부정 등등 해서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이 비리를 막았다. 원전 수사도 그렇고. 그걸 놓고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야 할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주미애의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주미애의 발자실을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미애 장관이 끝까지 조국 장관 수사팀을 애들로 비판한 것이라는 의견까지 놓았습니다. 주미애는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수사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 등 정권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검찰 간부들을 대거 지방으로 자천시키는 학살 인사를 단행하는 바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1호 선거와 오천 조카인 조봉동 씨 유죄 선거로 사건 실체가 상당분 법원에서 인정됐는데 끝까지 지금 검찰을 때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미애는 지금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다. 한쪽. 조국 전 장관 일과의 비리 혐의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주미애 장관은 동북구청소 집단감염 사태 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렇게 좌편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북구청소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미애가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교원을 삼아야 할 뿐보다는 주미애가 반성하고 교원을 삼아야 합니다. 이걸 법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집단수용시설에서 그것도 인권이 열악한 상황에서 집단감염병이 돌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미애는. 오로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린 데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나는데 그때서 허둥지둥했던 것이 주미애였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동북구치소 재수자와 가족들 일부는 지난 20일 주미애 장관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대리하는 박전식 변호사는 주미애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무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만 몰두해서 구치소 집단 감염이 이미 본격화된 지난달 16일 윤 총장의 징계 의결이 되고 났어야 동북구치소 사태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미애는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구별 못하고 중요할 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구치소 안에 있는 생명, 인권인데 그것보다도 덜 중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행정력을 다 발휘했던 것입니다. 주미애는 이날 임사에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모든 개혁에는 응당, 지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이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개혁. 정말 영원한 탄압은 이럴 수 없다. 수사는 영원하다. 인간이 존재하는 난 제가 있고 제가 있는 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주미애의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큰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미애는 시대의 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전해갖고 그 과정에서 낡은 실선은 해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내로남불, 거짓, 윗선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둘씩 밝혀지고 그 맨 얼굴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중에 주미애를 포함한 자바전권의 핵심 실세들이 지금 법의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변명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